이것도 진짜 난리가 났어요. 지난 18일 예약 손님의 노쇼 때문에 그날 하루 장사 망쳤다고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산 근처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가게 문을 열기도 전인 오전 9시 50분쯤 한 남성 손님의 예약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산악회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는 중이니까 식사 준비를 해달라는 거였는데요. 부랴부랴 생고기와 밑반찬을 다 준비하고 상차림까지 마쳤지만 곧 도착한다는 남성 일행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 어제 아침에서 어제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지금 여기 어떤 산악회인데요. 지금 우르르 내려가고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 주세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식탁층에서 준비한 고깃밥 값이 무려 110만 원어치예요. 게다가 이 남성은 또 우리 빨리 먹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생삼겹살로 냉동을 준비해달라고 더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당은 생삼겹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문도 하고 밑반찬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래서 50명 단체 손님 받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생고기 아무래도 워낙 단체 손님이 많은 단체 손님이 오니까 생고기까지 급하게 주문해서 상차림 다 세팅을 딱 끝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였던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소함으로 넘어가오니 이랬다는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제가 지금 막 목소리 대요. 얼마나 저도 흥분이 되면 이렇게 하겠어요. 네, 상차림을 다... 전화를 했더니 빨리 오라고. 상을 다 차려놨는데 도착하지 않았고 전화를 거니까 바뀌는커녕 이런 음성사소한 메시지가 나오니까 준비하는 데 들어간 시간과 비용 등을 생각해봤을 때 너무 억울한 업종은 세속 그냥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받을 때까지. 자, 그런데 전화가 겨우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앞서 지금 내려가니까 빨리 준비해 주세요 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전화를 이제 안 받았는데 좀 이따가 전화를 받았는데 할머니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밖에 좀 나갔던데, 나갔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너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영업 방위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그 남성에게 전달됐는지 그 남성에게 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당신 영업 방위에 신고할 거야 하니까 겨우겨우 할머님, 전화 받으신 할머님의 아들을 바꿔줬고 통화가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산악회에서 지금 산에서 내려간다는 말은 일단 거짓말이네요. 전화를 어머님이 받으신 거 보니까. 아, 그러네. 이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 이거 핸드폰도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음식점 사장님이 거기서 순간... 어? 그래서 영업 방위에 얘기 나올까? 이 남성이 전화했다는 건 어차피 가족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남성이 또 전화를 하더니 아, 지금 다 와가요. 52분, 상 좀 잘 차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주분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아, 그러면 저 예약금 20만 원 좀 먼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럼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고 저 예약금을 보내지 않고 이 식당에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승유님. 제가 이런 노쇼 저희가 왕왕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서상 뭔가 주문을 하기 전에 계약금을 좀 걸어라. 이게 약간 우리 정서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식당 사장님들이 그런 걸 가급적이면 괜히 또 얘기를 했다가 손님은 또 기분 상할까 봐. 그런데 이제는 진짜 이런 건 좀 해야 되겠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 그러니까 이게 신뢰라는 게 제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신뢰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형의 자산이 되는데 그런 신뢰들이 자꾸 깨어지는 듯한 모습이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분노하는 지점은 첫 번째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미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하든지 그다음에 영업 방해죄로 고소하겠다. 이러니까 전화가 팍 와가지고 지금도 내려간다라고 두 번째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사장님께서 돈 붙이세요. 이러니까 그 돈 계좌번호까지 묻는 그 모습들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죄질이 좀 나쁘지 않느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온전하게 사장님에게만 절대적인 손해가 나는 거거든요. 무전취식이라는 건 자기가 밥을 먹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배를 불릴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수는 있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이거는 오로지 그 영업만 방해하고 자기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는 상태에서 그 영업주에 있는 영업 사장님에게 골탕 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영업 방해죄 사장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업무 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좀 이 사람 누군지 철저하게 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상차림 사진. 지금 보면은 저기 뭐가 됐든 상 위에 올라간 반찬. 이거 다른 손님한테 또 꺼낼 수 없잖아요. 뭐가 됐든 재활용이 되는 거니까. 사장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생고기만 50인분 110만 원어치입니다. 거기다가 저런 밑반찬까지 합하면 도대체 얼마 안어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피해 업주는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하셔서 맥을 놓고 계시는 정도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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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쇼는 사실 처벌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요? 그냥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것만 가지고는 사실 그게 일부러 어떤 업무를 방해할 그런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애매한데 이 사건은 달라요. 이건 명백한 업무방해체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산에서 내려갈게요라고 전화해놓고 조금 있다가 전화 안 받다가 어머니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산에도 안 간 거예요. 지금 산에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 산악회라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갔나?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한 번만 하고 안 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다시 연락이 됐잖아요. 아, 이제 곧 갑니다. 50인분 다시 차려놓으세요라고 얘기를 한 번 했다는 건 명백하게 이거는 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명백한 위기한 업무방해체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생삼겹 110만 원어치, 기타 밑반찬 같은 거 손해배상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말씀. 그리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죠.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죠.